그런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보다도 중단 없는 전진 이렇게 계속 외치니까 아주 압구는 이겁니다. 행정맹령 전공의들 여러분 전공의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전공의들한테 행정맹령 취소는 해 줄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정했으니까 과학적 근거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우리가 정했으니까 그냥 2천 명 1,500명은 내년 때 그대로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전공의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하나도 들어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2025년도는 다 공포했고 전공의 처분도 전공의들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정당한 행정맹령이기 때문에 취소하기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엉터리 정책을 가지고 만들었으려는 국민을 속인 사람들이 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오늘 보시면은 여러분 여기에 이분이 앞으로 벌어질 상황을 잘 정리해서 우리한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행히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보시게 되면은 정신 바짝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제가 결론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이렇게 전공이 복귀 없이 끝날 겁니다. 그리고 복귀하는 분들은 대부분 필수가에서 발생할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은 필수의료과는 복귀를 안 하고 비필수가의 여러분들 전공이들만 복귀할 겁니다. 올해 대학병원에서만 수술해야지만 사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그만큼 치료기회를 놓쳐서 사망할 겁니다. 사망통계도 잡힐지 않을 것이니까 조심들 하시기 바랍니다. 수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명과 관련된. 그리고 내년부터 필수과 필수과하는 그런 과들 전공인은 더 지원이 적을 겁니다. 올해와 같은 분위기가 계속되고 교수들은 번아웃으로 진짜 사직하게 될 겁니다. 5년쯤 지난 이후에 정부는 부랴부랴 특단의 대책이 있다는 소리하면서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게 들겠지만 한 번 무너진 사다리는 다시 세우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그 대책 역시 돈이 문제인데 이 나라 사람들은 자기를 돈 내는 건 죽었다 깨어나도 동의하지 않을 것인 분 들어 이 또한 의사들 배부르게 할 수 없다는 맹목으로 실패할 겁니다. 이제 굳이 말하지 않고 굳이 덜 추려하지 않았던 이 대한민국 의료에 민낯이 드러난 상황에서 그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가장 큰 피해가 지금 대학병원에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 생명과 관련된 여러분들 신속하게 여러분들 수술해야 될 필수 의료과와 관련된 흉부외과라든지 소화외과라든지 신경외과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겠죠.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문제가 불거져가 여러분 큰일이 날 때가 되면 정권이 끝나 있겠죠. 아니면 그전에 마치든지.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런 큰 병에 안 걸리는 외인 것은 다른 게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기도한 것 빼고는 다른 게 없는 겁니다. 너무나 냉정하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필수 의료과 안 갈 겁니다. 연석일이라는 사람의 가장 큰 공은 필수 의료과를 완전히 붕괴시킨 겁니다. 전무후무한 공적을 세운 겁니다. 거짓 데이터로 무슨 독재로 의료 농단을 일으킨 장본인들입니다. 근거가 없으니까. 필수 의료 분야의 수가만 정상하면 될 건데 그렇게 여러분들 뭐죠.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딱하냐 이야기. 국회가 예산을 결정하는데 보건복지부가 여러분들 뭐죠. 하는 일을 협조로 안 해 줄 거다 이야기. 돈도 없고. 그동안 싼 전공의의 노동력으로 병원 싸게 잘 다닐 때 입 다물고 있다가 윤 대통령 헛발지로 전공의가 다 사직하고 병원이 경영난으로 문을 닫게 됐는데 그 적자는 누가 메울 겁니까. 그 적자를 누가 메울 거냐 이야기죠. 관리들하고 대통령이 마음대로 확정해 놓고 이미 늦었다. 이제 못한다. 이분이 묻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에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당신들이 사기친 거 되돌려 놔야지 안 되는 게 어디 있노.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환자를 수술하다가도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지면 수술을 중단하고 덮을 경우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의대 정원 역시 진행 중 중대한 문제가 발생하면 중지하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순리입니다.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계속 강행해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야말로 문역의 극지가 됩니다. 여러분 이 정책의 시작이 잘못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할 수 있다 이야기. 잘못해서 안 되지만. 왜 사람이니까. 그러면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가면서 이게 잘못된 정책이나 밝혀졌다. 그런데 그걸 듣겠다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여러분들 고집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무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더더욱 용서받기 힘든 것이 잘못된 정책을 알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겁니다. 국회 예산 통과시켜주지 않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정책관이 뭐라고 하더라도 다 여러분들 그게 딱 거짓말인 겁니다. 의료 습관을 정상화시키지 못하는 나라에서 교육받은 여러분들 의과대학생이 7500명까지 불어나게 되면 그 기자재하고 여러분들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수조원을 쏟아붓겠다. 그 돈은 어떻게 여러분들 학부할 겁니까. 국채 발행할 겁니까. 우리도 세수 펑크가 나가 여러분들 야단들인데. 여기 한 분께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제 청문회에서 다 나왔지 않습니까. 의과대학 정원 2천명 정원에 대한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고 2천명 정원 이후에 의료비 상승분에 대한 그 어떤 계산도 없다고 이제 막 시행 중이라고 지금 그런 걸 다 찾고 있다고 심지어 회의록도 없고 말이 됩니까. 정말 나라가 정상이면은 이번 정책에 관여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러분들 민형사 책임을 지어야 될 사안인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관계와 첨예하게 여러분들 맞붙이 되고 사람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부분에서는 다른 그 어떤 정책보다도 반발이라든지 반론이 제기됐을 때 그것을 디펜스할 수 있는 그런 근거나 이런 것을 더 확실하게 여러분들 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 대통령께서 또 답답할 듯 합니다.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의사들이라면 아마 이렇게 제안을 했겠죠. 지지율을 오를 거고 총선 3, 4주 전에 터뜨리게 되면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제 청문회에서 박민수가 직접 얘기했는데 총선이 역시 윤석열들을 효과를 볼 거라고 예상했는데 이게 시나리오대로 되지도 않고 또 역대 정부에서 못한 일을 자기는 해내 보이겠다는 수차례 얘기해왔기에 스스로 철회할 수도 없게 된 겁니다. 가만두면 의로 폭망으로 역사의 죄인이 될 텐데 해결하려면 청문학적인 돈이 들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집권 끝나게 되면 당연히 진상조산위원회 청문회 등이 열릴 테고 차보로 답답할 듯 합니다. 한 건 해가지고 재미 보려고 한 거죠. 한 건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생각 자체가 참 악하지 않습니까 총선의 이런 재미를 보기 위해서 한 건을 한 겁니다. 그런데 예상외로 상황이 너무나 꼬여버린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여러분들 덥자니 스타일을 구기고 계속 하자니 그것도 여러분들 좀 찝찝하고 고민이 빠져 있는 거죠. 정직하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친구들이 밑에 있는 친구들도 할 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2천명 하자고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왜 2천명 하라고 이렇게 지시하셨습니까? 이렇게 한 분께서 여러분들 상상을 해본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진짜 방점은 앞으로 4년에서 5년간 전문의 배출이 거의 제로가 될 거라는 겁니다. 내년 또 의대식 졸업생들이 거의 전무가 되고 내년 또 의과대학 의외과 1학년은 7,500명이라는 결과에 방점이 찍어지고 역사의 기록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한 해 두 해 정도 여러분들 인턴 전공의들이 배출이 안 될 테니까 그럼 그거 어떻게 하죠? 내년에 군의관을 어디서 뽑습니까? 전문의가 배출이 안 되면 군의관도 뽑을 수 없습니다. 그럼 내년에 군의관의 3분위는 모자라게 될 텐데 국방에 군의관이 없이 됩니까? 외국 군의관 불러올까요? 행정맹령 취소가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의대정은 백제하겠다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쓸데없는 고집이고 아집입니다. 의로 붕괴로 환자들이 느끼는 공포보다 지역 유지의 자제들을 의사 만들어서 정치적 이득이 크다는 계산을 갖고 있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악한 거죠. 2025년은 안 되고 2026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상의해 볼 수 있다는 게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이 됩니까? 물론 성공하지도 못하겠지만 시설도 교수도 수련병원도 확중했다고 칩시다. 내년부터 다시 다 없앨 겁니까? 국민을 세대가래로 알지 않는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의과대학 문제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방송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처구니가 없고 현재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선택하실 수 있는 것은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붕괴시킬 건지 본인의 체면을 위해 가지고 아니면 체면을 좀 구개더라도 상처를 입었지만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을 건지 그 두 가지 선택 가운데 하나를 하셔야 되고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들 같으면 환자를 생각했으라도 지금 대기하고 있는 환자를 생각했으라도 필수 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이 저는 자발적으로 기꺼이 돌아올 수 있도록 상응하는 조치를 제안하시는 것이고 그 상응하는 조치라는 것은 이미 전공의 여러분들 비대위에서 발표한 전공의 요구 7대 조건이라는 것이 전혀 무리한 게 없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선행돼야 될 것은 전공의들이라는 행정명령을 다 거둬들이신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전공의들이 처음에 잘못한 게 아니고 정부가 잘못했으니까 처벌해야 되면 대통령에게 속닥거린 그 사람들을 먼저 처벌하시는 거 그런 거죠. 그리고 2026년부터는 의과대학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으면 2025년도 조정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2026년도는 조정할 수 있는데 2025년도는 조정할 수 없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우리가 말이 되는 이야기를 좀 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에 전공의들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취소를 못하겠고 2025년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우리가 결정한 대로 따라야겠다. 그러면 그것은 곧바로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의료인력 공급망 체제가 완전히 붕괴되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것은 윤 대통령께서 의도하시건 의도하지 않으시건 간에 재임기간 중간에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대통령께서 또 진퇴 문제에 대해서 많은 압박을 받으실 수밖에 없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고 실수가 발각되는 대신에 그것을 여러분 즉시 시정하는 것이 또 인간이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큰 능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